어, 빡조신이니까 당연히 아, 당연 그치 근데, 지은님은 좀 실망이네 근데, 고수들 왜왜왜왜 어, 고수씨 펼친거 아니었어? 아, 버그 생기신거네 아, 버그 생기신거네 아, 버그는 아니고, 제가 뇌가 버그가 걸려가지고 예, 그럼 인정 즐거워질 수 있다 지적이니까 뭐야, 나 여기서 방천만 2천만원씩 뜨는데? 예? 뭐지? 버그 썼어? 아, 너 선버그를 썼구나 아 아 아 이, 이, 아 소리는 아니요, 버그 아니에요, 버그 아니에요 아니요, 버그 아니에요 에이 믿음 에이, 아수의 표현대 믿음 실례 실수가 불가능해요, 실수가 아 당연하지 이다룡인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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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범쳐왔지 근데 다룡이 소룡이 이름 잘 지으셨네 와, 나 실패하는 줄 알았어 아이씨 저기요? 아 아 나 왜 이렇게지? 나 무서워 그 자리 처음 하시는거에요? 나 처음은건 아닌데 아, 뭐 바드는 바드는 아 바드님은 괜찮아요 바드님인데 아 바드 특권 감사합니다 아, 이러니까 바드들이 버릇이나 바드지 그래요? 아이, 선생님 버릇이깐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맞아? 의심한다고, 이건? 아 으흐흐흫 어, 오 오 알았으 흥 으흐흫 이제 서문 무력화 아직 아니다 서문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한줄도 까고, 무력화 자아 응 스킬 할게 스킬 할게 스킬 할게요 아 다 왔다 니우 깨고 벨탈 깨시고 사멸 다시 이제 영상 찍으시면 되겠네 내려갈게요 올라와 1조 어 3 2 이제 뒤로 네버완전 단쪽완전이에요 오케이 네버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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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태어나라고 아니야 아니 디코 끊겨 뭐라는지 안들려 말을 잘 못하는거 같은데 응애인가 디코가 끊겨 아니 디코가 끊기는게 아니라 응애인거 같아 아 아 흐 자 자 자 1이 아니야 흐 흐 흐 제발해요 아 뭐 왜왜 실패야 아니 아 저희 실패할게 없죠 이제 아 그렇지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처음 나오는데 오늘 맞지 맞지 어 개만나 흐 흐 지금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 시청자 분들한테 흐 흐 흐 근데 알고봤더니 어? 이사님 똥손이셨네? 뭐 이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집중해야지 마수에 포효가 있는데 마수에 포효가 있는데 똥손이랑 하냐 마수에 포효가 있는데 흐 흐 흐 흐 저는 믿죠 항상 믿지 흐 흐 흐 흐 님 언제 뭐 기숙말로 테러 당했어요? 갑자기 사람이 테러가 바뀌었네 왜 1파티 방식국 있어요. 근데 이거 스트라이커요. 다 정리를 하셨네. 3개, 2개. 밀하고 쳤어요, 그리고. 밖의 안전이에요? 네. 누나 닥터는 확인. 여기 들어가고 가도 되겠다. 주간 실리 박스 다 샀어. 스페이커 저거 진짜 이소룡 아바타 내주면 제가 예쁘긴 하겠다. 그러니까. 노란색깔 거. 난리 날 것 같은데 진짜? 엄청나플 것 같은데? 자, 들어가자. 무기, 무기의 쌍절건 딱 지어줘. 아, 많이 안 떴네. 아이디어 좋게 쌍절건 같은 거 표현하면 이쁘지 않을까. 쌍절건? 저작권이 있네, 있나? 아, 있었어. 아, 근데 돌아가서 살려줘. 아, 영화 조작권이니까. 아, 너 전화 아니야? 아, 일정 늦었다, 살짝. 살짝. 호랑이 죽어봐있네? 아니, 홀리빈 안 살려줬어요. 홀리빈 안 살려줬어요. 그럼 홀리빈 다시? 살짝 늦었어요? 홀리빈 다시요, 이거는. 어, 살려줘 했는데 못 살리면 홀리빈 다시지. 맞아, 니 반성이나 안. 어, 태그 세우니까 홀리빈 안 살렸으면. 아니지 홀리빈. 지수를 못 드신, 아, 네. 제 잘못이에요. 우리 끝났어요. 아, 제공되는 그런 공대입니다. 저희 세 줄. 질러가 살려줘 했는데 못 살렸으면 무조건 서포트. 맞아. 빨리 힐 줘. 아잉. 여기 두 줄. 어, 가루에 죽어가는데? 괜찮나? 절대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 죽으면 버그있고. 어, 체방 몇이에요? 체방계수? 2.2에 방계수 105. 그래가지고 기공이랑 똑같아요. 기공이랑. 오, 그런 놈이 괜찮은 거죠? 어, 훌륭한 거죠. 야, 시. 엔헤친에도 뭐가 있어요? 치과. 겟마랑 똑같아. 아, 치과. 아, 치과. 치고링. 나 보고 있었는데 왜. 아, 아니야. 나, 나도 못 봤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이번에 실수하기만 해봐, 누구. 아이고. 형, 절대 안 해? 응. 북어보자고. 우사관형 돼, 우사관형 돼. 우사관형 돼? 우사관형 돼. 우사관형 돼. 우사관형 돼. 청년다. 카운트. 쳐놨어요? 노이스. 노이스. 쳐놨어요. 소리 안 들렸어. 네, 너 안 됩. 조심. 전방 조심. 아프. 내가 어쩔께요. 찍어요 한 번 더 자리 잡고 대깔대깔 상탈이 아 또 나냐 파운터? 나이스 저거 할 때 그 뭐지 광시국 들어가니까 그냥 막고 있어도 돼요 한 번 더 뒤로 파운터 안들어가 네 132조 침 파운터 고 암초 들어갔고 미키넛 안녕 여기 펴고 있어요 83 아 맞다 고3 그리고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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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안하셔도 돼요 팀원 챙겨 팀원 챙겨 오케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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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이대로는 왜 이렇게 느리지 그냥 저 신속 여긴 뭔가 렉이 심하네 니나부 안찾고 니나부 똥 빼시고 두 분 뷰 찍고 근데 우리 공대장 누구죠? 니나부 지혜야 응 늘 있었던 그 사람 백쥬얼 백쥬얼 카운터 나이스 자리 잡고 백쥬얼 아 이거 퍽툰니까 나 무력 시켜요 지금 무력 무력 확인 아 1 버블 와 똥 버블 안실래 무력 드시고 핵 조명님 이거 여기로 가시면 안전지대 남자의 킬 스트라이크는 쫄지 않지 앗 근데 왜 딜은 안해요 난 딜하는 줄 똥 빼치고 이게 안터져 진짜 진짜 아 간전 다섯 줄 빠려 빨려요 빨려요 네 67줄 카운터 나이스 아 3모드 아깝다 외워요? 그냥 일부러 썼어요 아까봐요 간편식 쪽보고 있을게요 여기 1사모 저희 3시 그대로 어깝배로 암 이케 업 이다님 계세요? 네 어.. 조용하셔가지고 아니 집중중이야 이거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 첫 캐릭.. 그.. 새 캐릭이라서 좀 꺼졌죠 아직 딜 사이클이 안 잡힘 아니 그거 잡아야 잡는 게 중요하니까 아.. 깨져요? 그거?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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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못 깨고 맞을까봐 건지고 안 돼 지혜옹 위험 지혜옹 위험 제꺼에요 그거 천천히 뺄거에요 어.. 야 저기 똥 조심 엄마 나 조심 포스 뒤에 조심하세요 바닥 위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빠져요 아 위로 오케 깔아드리네요 깔아드리면 다 왔어 저 카운트 다행이네 반대로 쏘긴 똥 위 나 개인을 찾구요 찍어요 찍어요 여기 살짝 조심해요 이쪽쪽 살짝 조심해 이쪽 조금 위로 가서 짜야 될 것 같아요 똥 하나 더 똥 두 개 지혜 누동 아우 정말 산막 피하기 십자랑 똥 두분 똥 장기 아하 나 살려줘 누웠는데 어 여기 똥 있구나 어 이동 조심 맞아라 제발 야 데칼 이거 데칼 놀 땐 조심해 가세요 저 무시하고 가요 그냥 하 아 언니 뭐 저렇게 깔아 진짜 아 뜨거작 저렇게 깔아 그 저희 그 뭐지 첫 굿때 니답을 쓰기 때문에 한 명만 깨도 닦일 수 있어요 복제하지 말고 이따 버블 쓸 때 말 좀 1버플로 중돌아요 네 1버플 버블이야 많으면 많아 1버플 쓰기 아까운데 지금은 이따가 이따가 3버플 쓸 때라든지 각성기 한번 맞춰볼게요 3버플로 한번 해볼게요 저만 브리핑할게요 12시, 5시, 7시, 9시 5시 1버플 이때 뭐 버블템? 2개짜리 오케이 2개짜리 2키넷 파운터 못 맞췄죠 파운터 때 맞췄어 맞았으면 바로 넘어갔겠네 파운데도 4개짜리 바닥 조심 한 번 더 천만 더 척박 12시로 12시 하실 위로와 주세요 지금 보석은 칠레브로 더 뵀어요 칠레 한 번 틀렸어요 감아보자 안으로 모이죠 기상기 쓰지 마세요 기상기 쓰고 써도 되나? 거기 쓰면 옆으로 못 나가니까 피하고 안으로 안으로 찍고 안으로 이때 이딴 하세요? 아니야 아까 썼어야 돼 계속 까먹네 지금 써도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안 와요 안 안 사실 니라우에 의존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 그렇 기능 잘 나왔어 뭐 해야 겠다 스스 뭐 있는 거 이건 뭐 가까이 붙을게요 케찹인데 이건 뭐 알아서 잘 피워 나 안 맞을래 맞아올게 신포 올려놔서 기분이 나쁨 비하키스 비하키스 누나가 때리면 맞아야지 그건 맞지 고마 띠니니 띠니 위험 거짓 어 어따이에요? 금밀 바깥 내가 걸어서 나가진 못하네 이 길이 살안버블루 부터 보수들은 딜을 할 수 있지 레고 레고 에트님이나 파트님 볼 수 있어요 저도 볼 수 있음 여기 쭉 들어가요 보수 따라오니까 보수 쪽까지 안전하겠네 아래에 안전해요 중앙 지났어요 자 여기서 혼자 세줄 까고 있음 나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렐름 어 12시 속봐 나댔다 앞짓고 쭉 빠져버려 못가는 사람은 9시로 왔어요 9시 오픈 글툰이 와주세요 먹어서 지금 가기 마시고 9시 10시 1시 2시 2시 1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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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를 해줘야 될까봐 2조준비 프리패스 전방조심 틸타잉 틸타잉 이다중 각성기 오는데비 말해줘봐요 네 79조 2조준비 저 27초 남았거든 2조준비 2조준비 다음에 카운터 나오면 그때 퍼블죠 오케이 의심안하고 카운터 모션 보이면 바로 누를게요 칠 수 있다는 믿음 카운터 아유 나이스 각성기 2초 아 노클이다 카운터 2호 빼고 와요 이거 굳이 다 안쳐도 돼요 이거 안쳐도 안 되거든 아 이거 쪽수 맞추기 조금 까탈 수가 없네 조금만 조금만 멈춰봐요 조금만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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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늪 사라질 때까지 아니 저거 작판 사라질 때까지 아 어차피 찍는 중 십자가 숨 한번 쉬고 갑시다 카운터 템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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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면 되니까 넓어진 딸기 딸기 자 가십시다 여러분 빠민 채워 세우시고 빠민 채워 세우세요 뒤호리기 알아보고 네비야 아니 이 사람들 딜 뭐야 이거 다 지운거 같은데? 다 지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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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 피 드시고 아까워드 드세요 다 풀겠죠 상하나 지금 실드 감아주면은 좀 괜찮아할거 같고 유지가 되나? 시드가? 세이브 유지 되네 오케이 타이밍 하라고 천유석조 매료미 40줄 우리 다룡이 죽는다 안죽으면 안죽으면 약있어 하나 둘 찍나요? 찍었어 지혜음 7시껏 구슬 먹고 다다다다 가운데 이거 찾아요 지금 찾으니까 열심히 때리고 계세요 오케이 이제 치지 말고 가운데 조심 포스 조심 자 고래 위주 위브 디도 어 바로 나오네 홀란드 로스 아래에서 나와요 여기로 홀리 따라오세요 홀리 아래 안전 6시 안전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포스까지 안전 5시 안전 3개 잡고 오케이 고래는 사라졌습니다 제2점 풀자 찍은대 리더 24줄이요 23줄 아우 알아요 알아요 딜컷 돌아요 1조준비 2조준비 한명만 레비 12줄까지만 깔께요 12줄까지만 나 본사람 나 본사람 왜요? 뭐 돌아볼려고 했죠 한명만 해서 나 돌아봤거든 레비하길래 바로 뒤로 돌아왔어 다시 invers Amerika 뭐야요 비행기 좀 불안해 보이겠습니다 안쪽 안쪽 가가 찍고 안으로 돌아본 사람은 뭐 시장 못해요 딜조절 좀 할게요 딜조절 Clapping 안되요 13줄 아 근데 이거 그냥 이거 그냥 가도 되는 거 이거 매우 빼고 3시에서 빼고 딜 넣읍시다 총 빼시고 채우세요 채우세요 내가 갈게요 옆 풀어주고 3시로 오세요. 그냥 오세요. 3시로. 깜빈아 지금. 다 빼면 안 돼요. 딜 좀 해야 돼요. 우리. 준비된 사람. 정면 조심해. 나 잠시겠다. 다 빼면 안 돼요. 이하님. 한 대 맞으세요. 여기서 참. 안 안 안 안 안. 무력과 큰 건 아껴주세요. 뒤. 찍어내려. 가운데로 이제. 가운데로. 어디냐. 가운데 뭐 있어요. 6시. 맨 처음에 뒤돌아보세요. 이거 뒤에 안 돌려도 되잖아요. 근데 안 돌면은 피 많이 받더라고요. 피 달고 그다음에 게이지 차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게이지가 깎이는지. 위험하니까. 한 분 씨로 가신 것 같은데. 뭐 해야겠어요. 갱기에요. 갱기. 갱만. 밖으로. 안으로. 안으로. 가운데로. 안으로. 폐포 있으면 폐포 던 Jupiter 해주시고. 간다. 예의. 왜 샀어요. 아, 맞다. 창파 깔 때 쓰면 돼. 동네 와요. 동봉해. 동봉해 해야 하지나. 끝났어요. 수구리. 아, 웨인. 수구린 웨인. 예의. 과연 이라령은 MVP의 끝인가. 사장님 쎄요 미대병은 MVP에 들것인가 확인해보자 안될거같애 딜이 아직 먹었어요 다룡님 좀 집중하세요 택 덥슴 지금 딜 우리가 캐리해드린 겁니다 지금 특포착도 안되있고 연습도 안되있고 아니 왜 나 선멸자냐고 오우우우우